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우리도 이제 강력한 통제 사회로 들어가겠네요. 지금 트위치가 이런 결정을 했고 그 다음은 유튜브가 되지 말란 법이 없죠. 와 이 이사를 보고 처음에는 누가 거짓말을 해 개소리야 라고 했는데 트위치 코리아에서 공식으로 한국시간 기준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 내 트위치 운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어? 이건 옆에 저 체크 표시는 공식이 맞거든. 그래서 그 트위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지금 참고로 CEO가 생방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요약된 거고 와 보면서 놀랐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유튜브나 트위치나 이런 것들 몰아 내버리면 요런에서 국내 기업이 그래서 국내의 대형 포털이 온라인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걔들이 몇 번 실패했어. 그럼에도 다시 준비하고 있고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결국 국내 기업은 정부의 통제가 잘 될 것이고 과연 내가 지금 올리는 영상 같은 것들이 뭐 국내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올렸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거의 하루 만에 차단될걸요. 나처럼 이렇게 비판하면 결국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다만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자 오늘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과 고민 끝에 트위치는 한국 시간 기준 2024년 2월 27일으로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트위치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트위치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스트리머 여러분들께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운영 종료 시기에 관한 세부사항 그리고 이번 일로 영향을 받게 될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트위치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습니다. 대놓고 그냥 아 그래도 외국계 기업이 이런 건 참 부러워요. 그냥 돌려서 얘기 안 해. 눈치 안 봐. 그냥 노 밖으로 그냥 질러버리잖아. 비용이 너무 높다. 저희는 비용 절감을 통해 한국에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화질을 관련하여 P2P 모델을 도입하여 테스트하였고 그 후에는 최대 화질을 720p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줄였는데 10배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국가에 비해서. 이에 따라 트위치는 그동안 한국에서 현저한 손실을 안고 힘겹게 운영을 지속하였으나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해 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트리머들이 트위치 서비스 내에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타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더불어 타 서비스들의 커뮤니티를 이전하기 위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있는지 해당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이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으며 트위치 직원 모두가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글로벌 스포츠... 어머머... 아... 그래서 진짜구나 철수가 진짜구나 결국은 망 사용에 대한 비용이죠. 근데 이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한국계 기업이 외국에서 커질 때는 계절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할 건데 결국은 한국이 단기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에 영향력이 커지는데 거기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온 것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견제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그냥 한국의 내수시장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먹으면 되는데 저 온라인 미디어 중심으로 해서 외국계 기업들이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걸 이제 견제하는 성격에서 나온 거죠. 왜? 쟤들은 어차피 트래픽이 많으니까 쟤들만 영향력을 줄여버리면 기존의 블로그나 일반적인 포털이나 텍스트 기반으로 국내를 다 장악하고 있던 것들이 다시 영향력이 커지겠죠. 점유율이 커지겠죠. 씨발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뭐다? 야 저거 금속 그거 위험해 라고 하면서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시 우리가 뭐다? 텍스트 기반 사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망에 대한 비용이 적은 참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왜? 결국은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국내는 국내 포털이나 국내 온라인에서는 존나 눈치 보거든 정부 눈치 보고 말 한마디 타가면 잘 듣거든. 근데 외국계 기업은 물론 그들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정서가 다르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 국내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냥 차단시켜 버리면 찍소리도 못해.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예전에 2000년대에 벌어진 게 뭐냐면 2000년대에 중반 이전과 이후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번 달라졌어요. 2000년대에 중반 이전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진짜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 자유로운 게 진보좌파들이 권력을 가지게는 했어. 주류 제도권에 나오게는 했어.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진보좌파도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온라인에서 견제되지 않는 이 여론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영향력이 커지는 거야. 자신들이 주류 권력으로 나오는 데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성장하면서 도움이 됐어. 근데 그들도 권력을 가지니까 이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에 싫은 거야.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인증이 이루어져요. 온라인 인증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이전까지는 내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온라인 인증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대표적인 포털에서는 보통 3번 정도 3번 정도 차단이 되면 연구 차단이 되어버려요. 근데 연구 차단이 되어버리면 그 사이트는 다시 내가 가입을 할 수 없어. 왜? 내 신분이 인증이 하고 가니까. 그러면서 온라인은 완벽하게 정부, 권력자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텍스트 기반의 온라인의 대부분 커뮤니티나 이런 장악을 했는데 이제 다시 2010년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야. 이 달은 근데 얘들은 외국계고 통제가 안 되거든. 특히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기존의 국내 포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보통신 관련 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온라인에서 차단을 시켜버리고 온라인에서 목소리 자체를 못 내게 해버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외국계 얘들은 전혀 달라. 어떻게 보면 망 망중립, 망유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영향이 커진 유튜브나 얘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얘들을 압박해서 얘들만 밀어내면 자, 중요한 건 소파님 국내 업체도 온라인에 미디어 플랫폼을 하면 똑같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들이 빠지면 유튜브나 트위치 얘들만 밀어내면 국내의 온라인 환경은 얘들이 먹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야. 비용을 많이 내도 영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점점 유튜브나 트위치나 얘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는 성격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용을 똑같이 내고 안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쟤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국내 온라인에서 내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런 얘기 자유로운 얘기들을 뭐 다 뭐나 내 뭐나 이런 데 미디어 플랫폼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새롭게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데서 얘기하면 하루 반나절이면 차단돼요. 마찬가지로 아머 같은 데서 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냥 관리자가 모니터링하다가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차단이 뭐 3회 5회 정도가 되면 영구 차단이 되어버려요. 국내는 그럼 더 이상 나같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죠. 여론이 근데 외국계는 이게 안 되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여론 통제나 국민에 대한 통제로 중국을 많이 욕했는데 욕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크게 뭐 중국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고 저는 좀 무서운 게 유튜브 유튜브도 길게 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정도면. 아 그리고 유튜브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뭐 쇼츠 그래서 요즘 보면 유튜브가 쇼츠를 되게 많이 밀어줘요. 아 그게 이런 의도가 있구나. 그 아무래도 짧으면서도 수익화가 더 가능한 쇼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밀면서 최대한 수익을 끌어올리고 버티는 거죠. 아 되게 무섭다. 유튜브 근데 유튜브까지 철수를 하면 진짜 그때는 대한민국이 다시 암흑기로 들어가겠죠. 나라 눈치보고 권력자 눈치보고 말 못하는 그 세상이 되겠죠. 그냥 지지근지 조용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나누면 잡혀가는 세상 참고로 이걸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의 일반적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거의 뭐 온라인 초기부터 그 하이텔 라우누리 이전부터 키텔부터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중독자예요. 그때부터 온라인을 계속해왔고 근데 온라인에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졌던 게 90년대 후반이에요. 근데 그게 20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인증을 통하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재가입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의 여론이 완전 통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운영자가 이 새끼 차단하고 싶으면 그냥 세 번 뭐 하든 차단시켜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난 다음에는 인증 자체를 하면 나는 이미 내 인증으로는 차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 난 이걸 경험을 했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걸 활동하려면 뭐 정치적인 얘기 안 하고 관리자 운영자가 싫어하는 얘기 안 하고 그래야 되죠. 자연스럽게 나를 검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내가 온라인 그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 맘카페들이 있죠. 지역 맘카페에 정보나 뭐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얘기하면 차단이 되어버리죠. 차단되어버리면 그 지역에서 주로 중요한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그러니까 그 맘카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빠르게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싫어하는 얘기를 못하게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검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이제 당근 같은 것들이 지역 커뮤니티로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맘카페를 다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던 적이 있죠. 그게 그 연장 선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정한 곳에서 사람들이 검열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물론 당근 같은 것도 커뮤니티가 커지고 난 다음에 과연 그걸 자유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그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중국 녹화하지 말자. 미국도 무서워지고 있다. 감사합니다.